웬만하면 못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멍때리고 계실 때 그 상태거든요. 하나님 상태가. 그러니까 한 생각은 끝났고 다음 생각은 못 올라올 때 그 생각의 여백이 있어요. 그때는 뭘로 존재하실까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면 생각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일상을 이미 그렇게 살고 계세요. 생각과 생각 사이가 계속 존재해요. 그때 걱정 없이 계세요. 그러다 생각이 일어나면 걱정도 시작돼요. 아이고 어떡하지. 그러다 생각이 딱 끊겨요. 힘든 생각, 좋은 생각도 끊길 때가 있어요. 에너지 딸려서도 끊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참나 상태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만나서 참나인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떠들어요 다시. 어떡하지. 내가 고민 안 하고 뭐하고 있었지 하면서 다시 고민을 막 열심히 합니다. 고민 딱 끝날 때 또 열반에 도달해요. 찰나 찰나 열반을 겪어요. 제가 이 얘기를 놀라운 게 태국의 고승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태국의 초기 불교 하시는 분인데도 찰나 찰나 우린 열반에 도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서로 체험이 똑같으니까 나올 수 있는 얘기죠. 이 한 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재밌죠. 찰나 찰나. 우린 찰나 찰나 계속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니까 이분 입지가 좀 좁아진 것 같죠. 아니에요. 나머지 다 참나예요. 이거 말고. 참나는 안팎으로. 사실 에고에는 참나의 바다에 떠 있는 파도일 뿐입니다. 에고의 또 내면에 들어가면 또 참나 밖에 없습니다. 에고 위치가 이래요. 밖으로 나가서 참나 밖에 없고 안으로 가서 참나 밖에 없고. 자기가 이미 참나의 작용이라. 참나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괜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런저런. 참나가 자기를 알고 싶잖아요.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을 통해 참나를 분석하는 거예요. 참나는 이런 존재구나 하고. 재밌잖아요. 참나가 노는 거예요 이게. 참나가 공연히 한 생각을 일으켜서 참나 상태에서는 자기 반성을 못 하잖아요. 일으켜 가지고 돌아보면서. 근데 이 에고가 에고에 가서 제가 달이라고 하는 이유가 태양이 자기를 못 비치니까 달을 만들어서 달에다 빛을 쏴 가지고 달에 빛을 가지고 다시 태양을 쏴 보는 거예요.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참나가 자기를 스스로 반성 못 하니까 에고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에고 빛을. 에고 빛도 참나 빛이죠. 에고 빛을 가지고 자기를 비춰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사실은 한 신성이 시공간 안에 신성이 캐릭터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예요. 여러분이 본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시공간 안에 캐릭터 가지고 들어오면 이래요. 근데 들어올 때 이렇게 머리를 막고 들어오나 봐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마음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보고 마음대로 짓거려 보고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내가 법을 만든다 하면서 막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재미도 좀 해보신 다음에 적당히 해보고 왜냐면요. 이것도 해보려고 인간 세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혼자 계셨겠죠. 이런 짓도 해보려고 하신 거예요. 해보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뽑아서 다시 참나로 돌아가 줘야 돼요. 돌아가 주기를 안 해서 지금 문제지. 세상에 나오셔서 막 이전 투구하고 온갖 경험 해보신 거는요. 다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작용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근데 하나님답게 처리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작용을 계속 직면하면서 경험하는데 수준 높게 대처하지는 못하고 계시죠. 하나님이라면 대처할 방식으로 대처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공간 안에서 스스로를 에고의 모습으로 나타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긴 하지만 결국 신성을 회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가야 그 얻었던 데이터들이 제대로 활용됩니다.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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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